2. 2. 3. 3. 여기 밥 먹고 그냥 술 한 잔 간단히 하고 그러면 돼. 술 대균도 한 번 다시 해야지. 내가 자존심이 좀. 어.. 대균이 소주 30병 먹는데. 아니 아니 내가 못 봤잖아. 아 못 봤.. 어. 아아.. 야 너 소금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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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그려봐. 아.. 기침 나. 이걸로 뭐 할 건데 선배님? 아니 이따 먹을 거 없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원래 1시 반 아닌가요? 맞아요. 아 개그맨들은 시간 관념이 좀 그런가요? 연예인병이네 연예인병. 제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지만은 제가 한 번 궁지 한 번 싹 잡을게요. 이렇게 연예인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별로 용납을 못 해가지고. 그렇지. 나도 너가 그런 거 용납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. 이런 운동부의 체계를 한 번 보여줘야 될 거 같아요. 저 이렇게 해서 싸서. 구워주기만 하면 돼. 내가 아는 한 코미디언 뭐 이쪽에서 술이 가장 센 사람이 김준호야. 아 진짜요? 어 자칭. 자기가 항상 제일 세대. 어? 연예계 제일 센 김준호랑 태어나서 한 번도 취해보지 않은 김태균이랑 같은 동네잖아 또. 그럼 대전의 빅매치네. 너 술 처음 먹어보잖아. 응. 그래도 운동부가 자존심이 있지.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지금 저한테 한다는 거 자체가 기분이 별로 썩 원잖아요. 그치? 태진이 형이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 한라상은 한 다섯 잔 드시니까 뭐 거의 뭐. 무슨 소리야 이거야. 나랑 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. 아유 저저저저 저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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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몽계 오셨습니까? 아유 무거워. 아유. 여기 놓고. 응. 한 번 비워보자고 한 번. 아니 맞지. 아직 정신. 야 일단 침착하고 너 잠깐만 앉아 봐. 일단 내가 할 얘기가 좀 있어. 어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두시인데 왜? 누가 두시래? 두시래 했는데? 한숨. 한숨 아니야? 나 두시래, 진짜로. 진짜 연예인이 늦을 수도 있죠 뭐. 나 은능은 싫어해. 제가 한 번 군기 한 번 싹 잡을게요. 대빈이 형은 전혀 팬이지요? 아유 형님 싫어하는 거 어딨어. 우리 대전 하나. 난 없어도 되는 거야? 가라. 가도 돼? 둘이서 잘 할 수 있어? 아 잘 할 수 있지. 아 진짜? 아 그럼 내가 오면서 봤어. 지금 이거 운동도 들어왔어 이런. 멘트가 뭐 갈비살이 맛있네 뭐 이런 거 맺히더라고. 사비살 녹네 뭐 우리 그것만 하고 다녀. 너 오늘 온 이유가 연예계 대표 요수단. 그렇지. 나한테 참혹하게. 나 컨디션이 안 좋아. 아니 어쨌든 잘 안 좋아. 2층 계단을 본인 발로 못 내려갔어. 아 설마 차에다가 실어줬어. 그래서 같이 한 번 먹어봤지. 기억이 안 나. 또 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취해본 적 있나요? 단 한 번도. 단 한 번도. 형님 소주 얼마나 드세요? 이렇게 몇 병. 나는 이제 약간 맞춰줘. 저도 딱 분위기 맞게 상대에 맞게 쫙 가지고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아유. 주 형님 최고지. 안주는 우리 저 부리또. 부리또가 뭐야? 좋은 일에 쓰려고 PV 상품이라고 하죠? 상품을 출시해 보려고 해요. 아 좋아요 우리 사업 좋아하죠? 한 번 맛보시고 안주로. 오케이 오케이. 태윤이가 너 온다고? 뭐 하는 거야? 자. 뭐야 이게? 제끼고 와. 어디 아수들이. 미쳤어? 뭐 하는 거야? 제끼고 와. 뭘 제끼고 와? 아니 너. 아 제끼고 와. 자 일단. 아니 뭐 하는 거냐고. 아니 진짜. 한 잔만 먹을게 나는. 내가 이긴 걸로 하시죠. 기권패잖아. 나는 술을 먹고도 가려고 했어. 야. 실망스럽다 선배님. 나 실망했어. 너도? 아니. 자. 일단 한잔 합시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야 이거 뭐야. 오자마자 빈속에 이거 참. 매너가 없네 방송이. 랩비가 없나? 뭐야. 이거 원샷아. 아! 원샷이었어? 어. 부담스럽다 좀 많다. 아 좀 많다. 야 맛 좀 빨리 들어가. 그거 다 먹는 건 상관 없잖아. 아 진짜 배너 진짜. 어디서 배웠냐? 이 땜은 가시래요. 야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? 아 잠시만. 어 많아요 양이. 우리 저 안주는 안 나오나요? 총 여섯 종 맛보실 건데요. 아 이거 부리또야. 아 왜 부리또 싫어해? 김치전하고 뭐 이런 거 줘. 막걸리 부리또야. 무슨 양평에서 부리또를 먹니? 잘 어울리잖아. 장업방송이네 이거 완전히. 뭐야 이게. 이거 뭐 담궜어? 한 5천 얄팍하게 담궈네? 얄팍하게 한 5천 담궈네. 아니 맛을 보죠. 맛있으면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요. 맛만 어떤지 알려줘. 맛만. 그렇죠. 뭐 초장이라도 좀 줘? 어때? 이거는 딱 연이 나고 먹는 느낌이에요. 맛있네 근데. 다네요. 응? 다려요. 어 괜찮네. 진짜 괜찮은데? 이거를 확실하게 얘 얘기를 들으려면 너 투자해야 해. 맛만 보고는 하지. 맛보면 해? 맛보면 하지. 맛보면 하지. 자 그럼 한 잔 또 가시죠. 정신 차려. 은호야. 콤비네이션 가야 돼 이제. 다음 걸 먹어야 돼. 그러면 나눠서 마셔. 우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야. 아니 잔이 너무 커. 어우 나 이거. 맛있는데 못 마시겠다. 소주 마시면 안 되냐? 아니 이거 참. 너무 배부르다. 여섯 잔은 먹고. 막걸리의 전 개념으로 먹는 거니까. 김치 좀만 줘. 파김치. 파김치 남은 거 아니야. 1차에 끝났어 얘는. 혼자만. 다른 애들은 다 2차까지 가고 나는 3차하고. 내려놓지 마. 아니 근데. 아니 놓지 말라고. 아니 저걸 먹어야 된다고. 이 집네. 못 드시겠으면 그냥 졌다고 하고 드시면 안 돼요? 아니 지진 않았지. 잠깐 한 판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거든. 김치야. 콤비네이션을 먹어달라고. 파김치 말고. 준호야. 야. 알았어 알았어. 그리고. 딱 피자빵이네. 이 운동부 투자수의 문제는 뭐냐면. 게스트가 왔으면. 네. 한 잔 먹고. 덮지 말고. 계속 쳐먹기만. 너를 쳐먹. 그냥 아무도 게스트라고 생각을 안 해. 그냥 아무도 게스트라고 생각을 안 해. 그냥 아무도 게스트라고 생각을 안 해. 안주 없이 낮술이 딱 올라오는 거 같아. 안주가 야 너 지금. 페페로니가 나올 줄이야 이제. 페페로니. 야 그리고 미안한데 오늘 안주가. 브리또로 끝이야. 그니까.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. 많이 먹어줘. 스파이시 불고기 빨리 당겨서 먹고싶다. 스파이시 불고기. 스파이시 불고기. 이거 어떻게 원샷을 하지? 저는 술 대결하는 거 세상에 제일 싫어하거든요. 무식한 짓이 싫어하잖아요. 진짜 그런 거 싫어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미 지금 결과는 나온 거 아닌가. 왜냐하면 이게 일단 이렇게 꺾어먹는 순간이 일단 끝난 거예요. 우리는 저런 거 저 정도 되면 그냥 나가라고 그러지. 그게 스타일의 문제인 거 같아. 약간 이렇게 와인을 즐겨 먹는 사람이 있고. 이거 언제부터 와인을 즐겨? 한 번지 맨날 먹는 거니? 코리아 와인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계속. 통이 작아서 이렇게 막걸리를 솔직히 이게. 좀 있다가 여기다 소주 줄 테니까. 여기다가 소주 줄게요. 바로 턴 대면 네가. 소주 잔이잖아. 약간 벌써 이렇게 되겠지? 이게 네 잔째거든? 내가 한 잔만 더 먹을게 홀수로 끝나야 되니까. 더 이상 못 들어가. 아니 방송 이상해 여기. 뭐야 이게. 일단 약할로 왔어 빨리. 뭐야 이게. 너도 죄님. 술 좀 따라줘요 선배님. 여기 가겠습니다. 소주 가. 소주 가. 그리고 이건 마지막이야. 나는 더 이상 나한테 소주 치지 마. 맛을 좀. 나 그거 안 먹을 거야. 부탁이야. 난 파전 먹을 거야 파전이 제일 파. 이게 뭐야 이게. 뭐야 이게. 파김치. 파김치 먹을 거야. 배불러 죽을 것 같아 진짜. 마사니? 소금 뭐 안 죽는데. 계속 가는 거야. 네? 잠깐만. 전진 동생한테 문자 전. 아 전진한테. 전진? 전진? 전진이요? 내가 전진 보면서. 나도 많이 바뀌어야겠구나. 많은 생각을 했어. 죄송합니다. 대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이님. 얘네들은 그냥 운동만 해야겠다. 얘네들은 방송하지 마. 너네 잠깐 하다 하지 마. 아니 그냥 밥 먹을 땐 건질지 마. 알았어. 자. 벌써 마셨어? 아까 건배했어. 형님 이거 좀 따라주고 그래. 대전. 좋아. 아 진짜 예뻐. 다음에 한 번. 아니 방송이 다른. 야 얘 같이 마셔. 태균아. 어우 막. 너무 술들을 못 먹으니까. 답답하네.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왜 취해 있어 지금까지. 도라이야 내가. 오늘 역사 정리할까? 아 벌써요? 아니 우리 준호 왔는데. 더 뽑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재밌게. 맛있는 거. 태균이 형 그렇게 기쁜 얘기 많이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아 이 형님은 정말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전의 대통령 형님. 대전의 대통령 형님. 아 정말. 대전의 대통령 형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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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 잘해주세요. 준호야 차량 경례 타면. 저희 운동부라서 저는 예절이 좀 깍든할 것 같아요. 자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이제 얘는 안녕하십니까. 현재로 나 졌어. 내가 이겼어. 안 오시는 걸 누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걸 될 수 있을까? 형님 형은 데려올게. 내가 진짜 형님 형 데려올게. 진짜 좋다.